왕복 4차선 도로 앞 한 화물차가 달려오더니 휘청 흔들립니다. 그러다 균형을 잃고 결국 전복되고 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원인은 다름 아닌 앞에 있던 하얀 캠핑카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카 사고 내고 도망가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CCTV 영상 속 흰색 차량을 주목해보면 다른 차량에 비해 천천히 서행 중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화물차가 주행 중이죠. 그런데 이때 캠핑카가 갑자기 정차한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에 달려오던 화물차는 캠핑카가 머리부터 들이미는 탓에 놀라 핸들을 틀었는데요. 이후 중심을 잡지 못한 화물차는 그대로 도로 위에 고꾸라지고 만 겁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적재된 화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운전석 앞 유리창까지 깨지는 모습이 정말 참담한데요.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던 캠핑카를 화물차가 피하지 않았다면 캠핑카와 화물차 모두 무사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사고를 유발한 캠핑카는 이를 보고도 아무 일 없단 듯 자리를 뜨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지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인데요. 직접적인 충돌은 없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한 캠핑카가 유유히 현장을 떠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캠핑카가 2차로를 타고 주행하다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를 예상치 못한 채 뒤따르던 화물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줄이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캠핑카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잠시 멈추는가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캠핑카를 운전한 60대 여성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누리꾼은 화물차 운전자가 캠핑카 운전자를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사고를 일으키고도 무책임하게 사라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셨을 것 같다. 내려서 괜찮은지 확인해야지 그냥 간다고? 사고 치고 도망가는 인성 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충분히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